안녕하세요. 휴시미TV의 휴시미입니다. 오늘은 커트볼을 우리가 보통 잡잖아요. 커트볼을 잡다 보면 어깨의 바란스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죠? 자세를 낮춰야 되거나 공보다 아래로 팔을 내려야 되잖아요. 팔을 내리는 건 아는데 팔을 내리다 보면 라켓 뜨른 쪽 어깨가 반대쪽 어깨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아마추어들이 많이 커트볼을 칠 때 어깨높이 이렇게. 드라이브 갈 때 이렇게 많이 하시고요. 선수들 폼 중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커트볼 어택을 친다. 탁! 드라이브 건다. 촥! 혹시 차이점을 보셨나요? 이게 자세를 낮추고 공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만 생각을 했지 나의 바란스, 나의 축의 어깨 높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요. 라켓 쪽이. 팔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고개도 같이 이렇게 내려갔죠. 그럼 공을 정면으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가 삐뚤어졌잖아요. 이렇게 보고 치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가 열려서 이렇게 치게 돼요. 몸이 크죠. 몸 움직임이. 그리고 내가 이쪽이 탁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열려버려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쳐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올라오는데 몸이 뭐랄까요. 몸이 이렇게 쳐져서 팔 스윙보다 늦게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어깨가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스윙이 이렇게 막 이런 폼이 많이 나와요. 근데 프로 선수들의 폼을 보면 커트볼을 치더라도 내가 자세를 공보다 아래로 내리긴 내리죠. 똑같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자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차이 있자면요. 공보다 아래로 내가 내려야 되죠. 맞죠. 내려야 돼요. 드라이브를 걸어도 내려야 되고 커트볼 어택을 쳐도 내려야 돼. 내리지만 어깨 바란스는 최대한 맞추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켓들은 팔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열어놓고 막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라켓들은 팔을 내릴 때 반대쪽도 같이 눌러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틀면서 반대쪽 팔꿈치 쪽을 꽉 누르면서 같이 누르는 거죠.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 있던 몸이 이렇게 같이 낮아진 거지.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돌려서 걸어도 자세가 바로 잡혔죠. 이런 느낌으로 내가 낮출 거면 어깨 바란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싶으니까 반대쪽 팔을 이용해서 같이 눌러서 바란스를 맞춰야 돼요. 바란스를 맞춰야 여기도 막혀있고 착 틀어서 치는데 열리면 이렇게 치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서 몸이 너무 늦어. 공이 다 날아가거나 이렇게 막 휘청대거나 스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열리게끔 최대한 커트볼을 칠 때 자세를 낮추고 허리를 돌리고 팔을 내릴 때도 반대쪽 어깨가 너무 이렇게 뜨지 않게끔 여기 배가 열리지 않게끔 누르면서 같이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려. 더 내릴 거야? 더 내려. 같이 내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우리 쇼짱님께서 레슨을 하는데 자꾸 바깥쪽의 원공을 칠 때 잡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열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쳐내게 돼요. 스윙이 늦어. 몸이 늦으니까. 그리고 공이 자꾸 날아가. 그래서 이거를 이 팔꿈치를 까끔 누르게 시켰어요. 자 이거 열릴 걸 아니까 열릴 때 왼쪽 팔, 반대쪽 팔꿈치를 까끔 눌러라 그랬더니 어깨 바란스가 딱 맞죠. 그러니까 바로 당겨도 정면이잖아. 어깨가 팍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시켜놨더니 공이 이렇게 막 얼토당토한 게 막 날아가고 이런 몸이 느려서 못 치고 이런 경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폼 중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촥 팍! 촥 팍! 촥! 보셨어요? 이걸 같이 누르고 있어. 내가 자세를 낮출 거면 이쪽 어깨가 이쪽 어깨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솟지 않게 배가 열리지 않게 같이 쫙 누르는 거. 이런 느낌. 커트볼을 칠 때도 이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끔 같이 바란스를 맞춰주는 거. 이 팔은 내가 동작이 이렇게 이렇게 망가지지 않게 항상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야 돼요. 어깨 바란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깨가 깨졌어. 그럼 공이 잘 안 들어가요. 우리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치면서 날라갔다가 막 되니까 항상 어깨 바란스를 왼쪽 팔 또는 팔꿈치를 이용해서 맞추면서 내리는 거. 맞추면서 내려서 치고 맞추면서 내려서 돌려서 드라이브를 걸고 이 배가 안 열리게끔 신경을 쓰면서 백스윙을 해주시면 공이 잘 들어가요. 몸이 공한테 밀리지도 않아. 바깥쪽으로 온공 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치시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팍 칠 수 있어요. 동작을 되게 간결하게. 우리 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공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팔꿈치 누르니까 너무 잘 들어간대요. 공이. 어깨가 맞으니까 내가 잡아놓은 대로 공이 보이고 정확하게 치고 동작도 상당히 간단해졌잖아. 이렇게 눌어버리니까. 근데 이게 열리면 나는 열렸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쳤으니까 이렇게 탁 쳤으니까 공이 날아가죠. 그 다음에 닫았어. 늦는 거야.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트볼을 칠 때 팔을 내린다. 어깨가 내려갈 거다. 반대쪽 팔꿈치를 이용해서 바란스를 맞춰서 같이 눌러서 동작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내 고급진 폼, 프로폼, 아니면 조금 더 올바른 폼. 공이 들어가는데 적합한 폼을 자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내가 공을 칠 때, 커트볼을 칠 때 라켓들은 팔 쪽 어깨가 막 내릴. 마구마구 바란스를 깨뜨리면서 내려가진 않는지 신경을 쓰면서 한번 커트볼을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이 잘 들어가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광고 ή 자세를 grab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페때 시청자들이 zig자к